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원 사태로 인해서 6만여 개 업체가 줄도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프를 신뢰성 있는 플랫폼으로 소개를 해서 입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의원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 좀 주로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서. 네, 그래서 피해 현황 제가 주로 들었고요. 그런데 너무 심각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우셨어요. 그래요? 네, 발 동동 구르고 우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정부 책임에 대한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책임도 둘째치고 당장, 당장 이제 줄도산 우려가 있으니까. 당장 돈을 돌려야 되는데 막혀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메꿀 거냐 당장.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문제. 이걸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차일피일 지금 그냥 세워라 가거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냥 정부는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하듯이 하고 있어요. 이상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뷰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책임론이 나온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소기업 유통센터, 중기부 산하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라인 판매 상담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과거에 이제 큐텐 계열사 여기에 팀웨프 있잖아요. 팀웨프에 이제 입점을 갖다가 지원을 했어요. 입점을 지원을 하면서 홍보도 해주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예산 지원도 해줬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플랫폼이 많은데 왜 팀원 유비웨프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유가.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인센티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걸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꽤나 여기가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상 신용거래다, 성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 게 이게 돈이 이제 소비자에서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피지사로 넘어가면서 이게 결제가 바로 판매자한테로 가는 게 아니라 결제 대금이 이 팀원한테 간단 말이야. 팀웨프 쪽으로 가자. 팀웨프 쪽으로 가고 나서 정산하는 데까지 시차가 한 길면 두세 달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세 달 동안 사실상 신용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돈을 이제 말하자면 판매자 빌려주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원만 안 끌었죠. 사실 그런 거죠. 그렇죠. 옛날로 치면 이게 어원거래인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두세 달 동안 이 돈을 갖다가 그러면 그 신용거래를 할 만한 이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정부가 입점을 막 홍보를 하고 주선을 할 때는 중계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완전히 입점 지원 모지 공고 이런 데 보면 중기부 딱 밑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보증인 거잖아요. 일종의 보증을 한 거죠. 그런데 정부가 보증을 쓰면 팀원이나 위원평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조사를 당연히 거치고 나서 했었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안 한 건가요? 안 한 거죠.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사를 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심사 항목의 경영 상태나 그런 어떤 재정에 대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믿고 소개를 연결했겠군요. 그러니까 그냥 명성만 보고 심지어는요. 작년에 이제 미메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면 감사 보고서가 있어요. 작년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올해 나온 건데 거기 보면 이미 1년 전에 존속 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있다. 그래요? 그런 감사 보고서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 감사 보고서가. 그런데 이걸 강구한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소개 중간에 간다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상인들이 판매자들이 정말 저랑 이렇게 간담회 하시는데 좀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정부 믿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고 입점 홍보하는데 정부 중소 유통센터 그게 딱 박혀 있으니까 그래도 정부가 하는 건데 설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 거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중소벤처 기업 분야 이런 데서 뭐라고 설명을 하던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어떤 책임을 통과한다는 식으로는 얘기하지만 이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상임위에서 정신 차리세요. 이거 제가 볼 때 분명히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게 몇 퍼센트인지가 문제인 거지. 이게 설마 아무 책임도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중기부 장관님이요. 솔직히 이분이 지난번에 처음에 취임하실 때 전문성 없는 걸로 문제가 되셨던 분이세요. 외교부 차관인가 말이죠. 전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신 긴급경영안정자금 있잖아요. 이거 지금 수천억으로 지원한다고 정부 발표는 나왔는데 현장에서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에 난리가 났던 건데 그래서 간담회를 하면서 중기부 국장을 제가 모시고 와서 분명히 들으르시라고 하고 제가 잘 들으셨냐고. 이거 당장 사실은 이 정도 되면요. 지난 주말쯤에 중기부뿐만 아니라 금감원하고 관계 부처들이 모여서 비상센터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주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바라도 고용하고 해서 정말 비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발표가 나왔냐면 이번 주말쯤에 이번 주 하반기쯤에 신청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네. 그러면. 언제 되는 거야? 오늘 결정을 언제 나는데?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정산길이 빠르면 언제 도래하냐면 6, 7일 날 도래한다고 지난주에 막 울부짖으셨단 말이에요. 오늘이 얘기인데. 어제 오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채무불이행 사태에 가는 거예요. 도산이에요. 도산. 그럼 줄도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정말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자들이 다 있느냐. 용납할 수 없다. 정말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다 들었잖아요. 아니. 그 난리가 났는데 왜 그걸 모르는 거야. 다 들었잖아요. 그 빠른 정산길이 빨리 도래하면 6, 7일이다라는 것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누구 책임이고 그분들 도산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빠른 게 6, 7일이고 지금 계속 돌아오거든요. 지금. 그리고 한 업체가 도산하면 그다음 업체가 도산하고 줄도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중소기업들 제가 쭉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고용된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한 10분 내외 이런 데도 있고 두세 분인데도 있고 막 이런데 10억씩 막 이렇게 물려 있어요. 회사 자금들이. 그러면 이게 줄줄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디서 뭐 꺼다가 일단 돌린다더라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긴급자금 이거 지원한다고 큰 소리만 쳐놓고 신청 어떻게 받는지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도대체 어느 창구에서 어떻게 받느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 국회 폰액이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뿌릴 돈이면 팀FP의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두 개가 무슨 상관이죠? 저는 그것도 참 그분 참 요새 조금 너무 대권에 관심을 가서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팀F 이거는 사기 피해고요.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부가 공동책임이 있으면 정부 공동보증책임이고요. 그다음에 이 25만 원 이것은 민생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복지지원금이고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안 되면 그러면 사기 피해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정치적으로 아주 할심하기 짝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 지금 경선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고위원회 지금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진짜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8명의 후보 가운데 7위를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호남에서 호남에서 조금 만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몰표들이 이렇게 왕창왕창 나오면서. 애초에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부진한 거죠?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부진의 원인을 자가 진단을 한 결과 어떻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력의 악세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일단 투표율이 부진합니다. 지금. 많이 낮더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제가 투표율이 높아야 제가 유리한데요. 지금 막 운동은 낮습니다. 투표율과 어떤 상관관계를 걷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투표율이 40%가 넘으니까 제가 한 3, 4위로 올라갔고요. 아, 예. 그래요? 네. 그럼 투표율이 왜 낮다고 진단을 하세요? 뭐 일단 휴가도 있을 거고. 어대명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그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결과가 너무 뻔하면 또 아무래도 관심이 줄어드는 것도 있을 거고요. 흥행은 떨어지게 돼 있죠.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지금 올림픽 특수도 있을 거고. 아, 올림픽도 있긴 있겠네요.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호남이었는데 뭐 이제 또 각 지역마다 어디의 아들 어디의 아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적 기반이 경기도니까 경기도로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오는데 사실은 표 격차는 많이 나진 않습니다. 3등에서 7등이 다 붙어있거든요. 이제 경기도가 근데 그런 경기도의 딸 뭐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민주당을 떠났다가 법당 간 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아, 그런 건 이미 처음에 이미 디스카운트가 좀 돼서 그래서 한 4, 5등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게 뭐 나중에 가서 미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좀 그... 디심이 딸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는 좀 만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이제 지역 지방을 갔으니까요. 저는 아무래도 수도권 정치 기반이니까 아무래도 또 미디어라든가 이런 인지도가 높은 상태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건 언론의 분석이니까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제 관심사는 누가 5등을 하느냐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기사 혹시... 누가 4등, 5등 하냐 뭐 이런 거. 그런 기사 여기 이제 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아,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추세로 보면 추세로 보면 제가 계속 저는 항상 이렇게 쭉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5등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안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순위는 7위지만 득표율 차가 별로 안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3등에서 7등이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그러면... 3등에서 7등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계속. 막판에 뒤집기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럼요. 제가 계속 5등 이렇게 4등, 5등 그다음에 또 예비 경선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서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 그러니까 다수가 최고위원 경선의 다수 후보들의 별로 차이점이 차별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의원님이 나는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특장이 있다. 내지 차별성이 있다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어떤 점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경제... 경제 전문가다. 네. 아까 지금 그런 민생이나 팀 에프 얘기도 했지만 그 분야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거든요. 8명이지만... 최고위원 후보 중에... 네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유성렬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상대의 급속. 최전방 공격수다. 네. 상대의 급속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어떤 팩트를 갖고 계신 겁니까? 네? 팩트를 갖고 계신 겁니까? 팩트도 있지만 상대의 관점에서 상대를 비판하죠. 그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먹힌 거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아무튼 수도권 경선 결과도 저희도 한번 주의 겪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42% 남았으니까요. 투표일 수도권에서 좀 많이 좀... 경기도 남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